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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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요즘 인생 즐겁게 살고 있고 FULLCHANGY라는 제 신곡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FULLCHANGY는 제 삶을 이렇게 쭉 바꿔왔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렛츠고! Yeah yeah, Big Troy, 이구밤, 이그라노, 풀체인지, yeah, it's been a long time, yeah Check it, 처절히 기다리던 소년에서 처절히 신앙 그랜 저렇게 됐어 Rapper, 퍼프를 들어서, actor, but a trainer 놀래왔던 내 본능이 마르시아, 그레이가 한국의 Wings Miss Yeah, that's me, 고통을 깨고 멈추게 해냈으니 근데 아직 난 배가 고파, 이러고 잘 안 해, 쟤는 최고니까 고통을 깨달, D&E, 이제는 해피엔 내 삶을 변했어, 그래 만에 내가 그린 내가 돼있게 하지, 다른 인테도 내가 강간을 보며 Drive, 이제 난 보여, 나의 끝, like a fight, 쟤는 future, 승기는 것이오 눈물을 끝이 아니, 꿈쇼, 근데 괜찮거나 마시달라, 가짜말라, 외치다 19년, 맘 has gone, 그대로 정해, 모두는 참, 애쓰고, 내지, 커스, 라이프가 선, 놀러와서 탈러진 눈물, 바꿔서, 활동을 했지, 덕해, 외소, 양현을 했지, 목요에서 촬영을 했지, 뭐, 목표한 드라마, 영화, 지금이 내 삶의 황연아, let's go One for the money, two for the body, 살기 위해서 싸워, 이게 진짜 난다워 One for the money, two for the body, 칸카리 TV 플라워, 내 인생은 아름다워 One for the money, 칸카리 TV 플라워, 내 인생은 아름다워 One for the money, 칸카리 TV 플라워, 내 인생은 아름다워 One for the money, 칸카리 TV 플라워, 내 인생은 아름다워 One for the money, 칸카리 TV 플라워, 내 인생은 아름다워 영원에서 40, 40에서 500, 자 내 코만 넌 이었어, 이건 자랑사는 고백, 절제, 자제 이 내를 만드는 몸과 정신은 절제, 자제, woo 확실한 건 성공의 법칙은 없어 술집에 내가 또 한 번 비결은 노술, 노담, 오직 손바닥이 물집에 저 서백 버터스탯 신기했지, 저 서백 버터스탯 의심했지 저 오백 버터스탯 더 이상은 힘들겠지, 다시 오백 버터스탯 말했어 Go, 전단이동, 더 많은 돈, yes I want 더 많은 네, yes I want, 더 많은 경험, yes I want 써야지, 체크 한 번, ay, 음악을 틀고서 대교를 달리며 롯데 왈타워를 바라봐, 하늘은 스스로 도판자를 돕고 기적은 계속해서 나를 따라와, 설명감동이란 걸 느껴, 비비는 결국 다 그저 예절은 내게 말해주고 싶어, 미래야 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woo Run for the money, two for the money, 살기 위해서 싸워, 이게 진짜 난다, woo Run for the money, two for the money, 강크리 TV 플라워, 내 인생은 아름다워 Run for the money, 강 moż 잘 봐, 내 안신에 F нрав기 jobs Fun charge It's this nice hin . mitzvah . . . . . 진짜 정신뻘 걸릴 것 같아 정식을 말했지 계약해지 근데 지금 보는 전에서 막 통화란 얘기 입대했더니 소총을 받고 휴가 때마다 버버려갔어 힘든 시간이긴 했지만 나의 긍정에 맘이 없어 몇 시간 스나이퍼는 사먹을 몰라 할 거 빅해는 알면서도 위증을 했고 자쓰는 페이스북이나 욕했어 대체 뭐를 잘못했어 변한 사슬의 미혹 가풀려고 했던 너가 다시 밑에 먼지를 먹고 땀을 쏘았다 때로 몸 아파지만 한 만큼 할 수 있어 좋았다 그렇게 설명해내면 감사했지 그 당시 연내는 언감쎄심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는 게 날아서 역삼도 창업실은 일평 그 문은 주저야야 비빔 근데 다들 열심히 살고 직장은 누구나 다를지 이런 마음 갖고 삶을 원망하거나 저 질이 비건하며 절망하거나 하자고 태웠어 하루하루 계속 진짜 말이 아니었던 데서 저려터 장소수 저려터 전행어 합의금을 대신해 주면 재밌게 살려던 변호사 분들이 큰 돔턱에 23개월 만에 소속의 금액을 빌어서 기적치는 난 다시 일어서 당신을 원망하는 마음 써주었고 싶은 마음 어서 내 맘을 전해 이전을 빌어서 힘내기 시간을 길어서 다시 분위기 서기를 빌어서 힘든 그때가 있었다는 것을 감사해 지금 이 몸을 느낄 수 있었어 저 고태의 전혀 없었다 맘에 Streams 렛